3번 매트 120번 경기입니다. 김지영 화이팅! 김지영 화이팅! 김지영 화이팅! 서리 스프링으로! 서리 디페이스터로 해! 디페이스터로 해! 나이스! 나이스! 둘러놓고! 거쳐! 계산! 계산! 나이스!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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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3초! 3초! 나이스! 조작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둘러놓고! 쉬면 돼! 쉬면 돼! 쉬면 돼! 조작! 뚝받 치면 베이스 잡을 준비해! 눌러가! 눌러가! 괜찮아! 괜찮아! 상상세! 지구야 시간 많아! 부착 댄면 해야지! Diego 시간 많아! 힘낼 필요 없다! 군지영 화이팅!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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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하나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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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가 마음을 잘 갖는다 주욱 흰쩡 선수, 인민 흰쩡 선수, 김수빈 선수 1, 2번 메탈으로 마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버텨 지훈아 이제 덜 받나 봤다 많이 남았다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상대가 힘 받는다 천천히 천천히 로직코리아 만덕 조인준 선수 조인준 선수 7번 메탈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준 선수 천천히 천천히 버텨 조인준 선수 조인준 선수 로직코리아 만덕 조인준 선수 김수빈 선수가 로직코리아 만덕 조인준 선수 조인준 선수 조인준 선수 조인준 선수 한 번만 받았다 한 번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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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상대방 재밌게 찍으십시오 잘한다 잘한다 빅도겐 지금 막판에서 미션 동생 끝까지 조심 30초 30초 빅도겐 야야 쉬어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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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